Q. 방어? Q. 방어로 Q. 방어? Q. 방어? Q. 방어? 10. 10. 안녕하세요 이멍 cripp습니다. 이펙스 팀과 21세기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희 글자수 몇 개인가요? 글자수요? 두 글자? 두 글자 물음표는 뭐야, 혹시? 여기까지! 저는 에이전 씨예요. 계속 드시고 계세요. 계속 드시고 계세요. 제가 그래도 잘했어. 진짜요? 자, 먹습니다. 먹습니다. 집중, 집중. 꼭 짧아. 진짜 맛있겠다. 하지 마, 하지 마. 봐봐, 봐봐. 컴온. 첫 번째 질문. 나에게 무대란 뭐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오, 맞아요. 나는 결과물. 열매라고 하자, 열매. 오, 그래. 마지막에 열리는 가죽. 우리의 그런 결실 같은 것과 선물 같은 것도 하잖아요? 뭔가 다... 인터넷에 자주 검색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어? 이펙스. 이펙스. 이펙스요? 네. 저는... 저도 이펙스인 것 같아. 저도 이펙스요? 이펙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이펙스로 하시죠. 이펙스로 하자. 그리고 밑에 거.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고백한다면? 아이 러브 유. 이렇게 크게 써줘요. 그리고 하트. 하트 스티커 폭탄. 하트 마구마구. 오케이. 둘, 셋. 스테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여러분. 어나더 클래스 이펙스 보러 오셨죠? 그렇다면 저희들과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해외 교육 주형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에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해 배움으로부터 소외받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가난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등 환경적 혜택을 못 받아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네. 아이들에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건수 교육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이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빈번한 아이들에게 누리지 못했던 평등한 교육을 마음껏 선사할 수 있는 거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바로 착한 챌린지. 기부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부하신 여러분의 이름과 이펙스 이름이 함께 있는 바로 이건 아까 저희가 열심히 쓴 거 아시죠? 네. 세상에 하나뿐인 기부 응원 노트를 드리고요. 기부에 동참하는 분들께는 이펙스가 준비한 엄청나게 스페셜한 선물을 듬뿍 쏩니다. 바로 요고! 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착한 챌린지에 꼭 동참해주세요. 고고! 고고! 제니스! 우리 고! 기부와 함께해요! 안녕! 고고! 안녕!